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하루 앞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오늘 오찬회는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30여 명과 2024 바디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도 참석했습니다.